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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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 이게 이정도인가봐 음악 음악 3층도 있는 거예요? 엄청 높다 샐러드, 페퍼로니 피자, 롱제일 파스텔 샐러드, 페스트리, 페스트리 유명한 빅장 비스 열어주는 혼자 열어주는 걸 착용해보는 시간 여기도 한옥 이런 곳이 옆에 되게 많아요 간단하게 발표하려니 땅콩하고 이쁜거는.. 얼굴 날때도 엄청.. 아이.. 괜찮아겠다 너무 멋있어 나.. 그거 구독자 3명 이상 돼야지 수익 신청할 수 있겠지? 이거 구독자 약간 그런 거라고 이게 오디가 되게 유명한데 까먹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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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길 조수 간만에 차가 나마다 약간 다르고 여기가 그 뭐지? 옆에가 되게 주위가 산만해서 이런 것도 잘 못 보고 그냥 하면서 그냥 지나가버려 이렇게 아멘 kiddie kiddie g rogue 사과같이 생긴 토마토 어? 세탁기가 부르고 있어요 가서 빨리 넣어야지 근데 이제 취미가 많던 거지 이쁘게 돼요 음... 이쁘게 돼 왜 그러고 있나요? 그래도 차량 좋아ED 차 물 끓여가지고 음료랑 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음료와 차를 선택하세요. 갖고 가야겠네. 갖고 가! 갖고 가! 아 진짜 뭐하는지 나는 그냥... 아 뭐 가자는 줄 알고? 이거 홈쇼핑인겨? 굿굿! 아 밥소? 밥소. 얼마요? 밥 50? 그거 너한테서 받은 거 아닌가? 가져가! 사실 좀 줄어봐. 근데 커서 줬는데. 응. 요새 12,000원 이러잖아. 오빠도 먹어. 치킨도 배우고 있고요. 맛있어. 사 먹는 거랑 똑같아. 사 먹어서 이거 치우고 갔다 보니. 오늘 사야겠다. 나 맨날 이거 먹어. 아 진짜? 나 이거 맨날 먹는데 근데 오늘 너무 비싸다. 원래 4980원에 먹는데. 나는 회사 식당에서 상추가 맨날 나와서 거기서 상추를 수급하고 해서 먹고 있어. 엄청 비싸야 돼. 응. 아직 그려? 교재." CriminalceptionToca는flanzen new meditation Don't you pick? 고생초정아 안 해.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ay 미장이 한만큼 두서가 왔는데. известorsban 문양을 동상하고 좋아해요. 아 예. otros souvent 헷갈뾕이 지life Maison 다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구유해가지고. GHAM 그럼 시간이 거고 오래 걸려. 아, 트리트 원태야? 아니, 아니. 린스 써. 린스인데? 뭐야, 이거요. 하얀 거? 5천 얼마 주고 사야 돼. 이거 다 사먹고. 이거 여기 뜯어. 알겠어, 여기. 그래, 알았지. 짜잖아. 이거 맛있어? 아니면 하나로 다른. 그러지? 그러시지 않을까? 이제 막 엄마의 오다에 따라 좀 불려서 하기로. 몇 분 불려. 토마토가 너무 싱싱하고 맛있는데. 먹어, 먹어. 좀 먹을까? 두부는 나중에. 마지막에서? 어, 좋아. 맛있겠다, 고생하자. 그렇게 먹으면 이게 좀. 그랑이 두 개나 깨졌어. 쓰모가 영 그것이 없나? 너무 귀엽지 않아, 근데? 이런 느낌? 네. 토마토가 좀 싱싱하네. 난 맛있는데? 난 토마토가 너무 웃긴데? 어떻게 움직인 거야? 이렇게? 웃긴데? 귀여워. 한 기름 좀 먹을래? 그냥 먹어보고 일단.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 그래도. 냉동잡이 진짜 많다. 먹으면 나 때문에. 내가 누를까? 응. 햄슬라 안돼. 안녕. 아, 됐어. 조심히 가. 다음에 또 만나요. 엄마의 원피스는? 이거 원피스? 빨리 줘. 엄마가 엄마가. 응납할 수 없어. 이 냄새, 이 향기. 응납할 수 없어. 아빠가 데려다주고 가셨습니다. 안녕. 졸려요? 고양이 씨 이제 잘 거예요? 식빵 구워요. 졸려요? 식빵 구워요. 아이고, 좋아요. 그럼, 그럼, 그럼. 일찍이나... 어우 Sauce tee? 사 adher는 doug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